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시장장에서부터 똑같습니다. 무슨 상처를 할까? 이 시장장에서부터는 자, 다음 주소로 이 시장장에서부터는 자, 이 시장장에서부터는 자, 이 시장장에서부터는 자, 이 시장장에서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자, 이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드라마를 이번에도 선방하려는 SBS가 다들로 본작이 되는데요. 우리 드라마의 흥행을 들으려면 본인 말을 할 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두 개 자, 앞에 계셔서 다시, 다시, 맛있게 좋아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이제 손을 살짝 한 번 옆으로 보겠습니다. 자, 뒤로 다 내리고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네, 옆으로 보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수원 씨는 정말 유튜브 친다 가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드라마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는 것들을 통해 통하여 상대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주님께서 인사에서부터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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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셋, 주님께서 그렇지, 정말 매일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수 있는 감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손님한테 살짝 자식으로 송수만씨처럼 저렇게 외부로 좋게 와서 내 신형 자식과 자식과 나아들 저의 소음자들에 나아지시면 정확히 없을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곡도 좀 하시면 계속해서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희릉씨가 앞쪽으로 좀 나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쪽도 있구요 이제까지도 파트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여기서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